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25 팬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퍼의 고귀한 EPI 반지 럭작이 되었구요 실벌링 07이 올라가 있네요 좋습니다 아 카오스링은 돌리는 중이고 05의 럭이 결속의 반지 어 닉네임이 저거 뭐냐 하이드참 성배 아 벨트가 7성이네 어 무기 버버공 가이들 전체적으로 가이가 다 메커는 뭐 보면 만드는 것 같고 사카오예비구나 어 피노키오코는 뭐야 어 뭐야 원래는 뭐예요 끼는 게 없는데 이건가 12% 아쿠아티 아쿠아티 에디 한줄 5에 50 에디 한줄 에디 한줄 다 아이디 한줄이네 다 아이디 한줄이네 다 아이디 한줄이네 다 아이디 한줄이네 윗잠 윗잠은 돌려야겠네 윗잠 윗잠은 돌려야겠네 어 전체적으로 보아 아 아 왜 자꾸 이 아이디 나오는거야 아 전체적인 템 세팅을 보아 기본적인 사냥은 좀 될 것 같으니까 어 무기나 벨트처럼 이왕이면은 좀 좋은 걸로 맞춰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템 세팅을 음 한 번에 좋은거 사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이템 가격은 경매장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르카나 사냥이 안되는 곳은 포스가 낮아서 그렇죠 열심히 일퀘를 하면서 천천히 진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수공을 제일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기류의 공포로 바꾸는 방법도 있구요 음 무기류의 공포를 좀 움직여주는게 좋을 것 같네요 음 보스 잡을 때야 뭐 보보공이 좋겠지만은 사냥이 일단 우선이니까은 공포 위주가 제일 좋긴 하죠 이것도 똑같고 이와 같은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포스가 올라가면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흠 네네 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? 추업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05에 5정도 붙으면은 뭐 큐브로 한다고 많이 하더라구 네네 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결론은 뭐냐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되거나 그리고 나머지 템 세팅을 흠 흠 어 한번에 좋은걸로 좀 사오는 식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하트를 사겠다고? 어 하트 급하기 안 맞춰도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부위 먼저 맞추지 흠 흠 흠 흠 흠 흠 하트야 이제 교불이니깐 한번에 좋은거 사야지 어 그건 자기 돈에 맞춰서 자기가 얼마까지 올라갈거냐에 따라 달라 끼치겠지요 흠 흠 흠 반팔린게 있는데 왜 나한테 봐달라그래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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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요 아 업같은거는 직접 사는게 좋죠 valid 아니 근데 이게 31억이나 한다고 흠 흥 …흠 아 아니 왜 이렇게 비싼거야 잘봐봐 좀 이해가 안되네 일단 여기에 유점물 발라요 뭐죠 아어우 próxima할꿈치 흐흠 유점물을 발라라고 퀨브를 직접 받은게 날 喜 아는데크 야.. 4억 5천이라니.. 어.. 매물도 없네.. 어쨌든.. 가격면에서는 뭐.. 팔리는 거 봐야지 뭐.. 기다림의 미약이겠네.. 어.. 어.. 오케이.. 어.. 어..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. 크흠.. 고맙습니다..